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질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목감기로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공연을 진행 중인 장범준 씨는 지난달 30일 목감기로 이날과 5월 1일 예정된 공연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콘서트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응원해주신 관객분들 덕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팬들에게 환불과 함께 추후 무료 보상 공연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환불은 물론 표를 구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6월 초 무료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팬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컨디션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